저는 찌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시락. 하나, 둘, 셋. 명품 매장에서 감자탕. 이게 뭐 카타르의 감자탕집이 있다는 이런 소식인가요? 이게 사실 월드컵 소식은 아니고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자탕이 세계로 뻗어나고 K-감자탕 그런 소식이지 말았는데 이승기 씨 관련이면 조금 갈등 이런 내용이네요. 충분히 K-감자탕 할 만하긴 한데 이 내용은 한 연예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승기 씨가 최근 정산 문제를 두고 소속사 대표와 갈등이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 후쿠엔터테인먼트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후쿠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 씨입니다. 권 대표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내용의 의혹이 최근 보도로 제기가 됐습니다. 감자탕 정도는 일하다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감자탕 맛있죠. 그런데 감자탕을 먹은 장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자탕을 어디서 먹었냐? 명품 브랜드, 밤하늘의 비엘 노래에 나오는 룸 똥 브랜드 있잖아요. 청담동에 있는 브랜드 매장 VIP 라운지에서 감자탕 그리고 짜장면을 먹었다고 해요. 지금 아까 뒤에도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VIP 라운지 같은데요. 해당 매체가 보도한 사진이죠. 법인카드로 명품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만큼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많고 매장 이렇게 진부지휘하고 하니까 그래서 VIP 매장에서 먹을 수 있었다. 사실 이게 아무나 가서 청담동 뤼땡동 매장 가서 VIP 룸 가서 짜장면 시켜 먹겠다, 감자탕 시켜 먹겠다 그러면 가만 두겠습니까, 사실? 이게 아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안전해. 그만큼 구매를 많이 한 VIP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게 법카로 했다라는 게 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전부터 올해까지 저 청담동 매장 저 한 곳에서만 2억 7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 VIP 라운지 2억 7천만 원이면 갈만 하겠죠. 다른 브랜드도 법인카드로 구매했는데 지난 6년, 지금 쭉 나오네요, 사용기록이. 지난 6년 동안 18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명품만 산 게 아니라 호텔도 다니고 했는데 여기 본인만 쓴 게 아닙니다.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법인카드를 쓰게 해줬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권 대표가 지난 6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유용한 금액이 무려 28억 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확인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연봉으로 챙긴 돈만 해도 2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때 법인카드 말고 개인카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보도 전에 나온 보도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는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가수 겸 배우고 인기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법인카드 한도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가 샌드위치랑 커피 사려고 한다라고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나오죠. 개인카드로 유도해라. 일과 훈화 전식되는 개인카드로 유도해. 맞습니다. 이게 법인카드 200만 원 한도도 이승기 씨 개인한테 주어졌다기보다는 매니저들끼리 같이 쓰는 이승기 팀에 대한 한도일 걸로 알려졌는데 개인카드 쓰라고 한 거예요. 참고로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 한도 한 달에 8천만 원. 40배 차이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매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샌드위치 커피 사는데 개인카드 써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펐습니다. 해도 해도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그것도 먹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저도 사실 먹는 거 좀 예민하기 때문에 저 많이 예민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일하다가 먹는 건데 그걸 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 대표 입장에 내기는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입장문을 냈는데 보도 이후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 방송에서도 연애 소식을 전하면서 이승기 씨 또 추우 씨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소속사의 갈등 팬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락도 이슈? 오늘은 햄버거 3개가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